이산화탄소를 기존보다 60%나 더 흡착하는 새로운 구조체가 개발됐습니다. 부산대 정용철 교수를 주축으로 한 국제공동연구진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연소전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대규모 분자전산모사라는 컴퓨터 방법론을 이용해서 기존 구조체보다 60% 이상 이산화탄소 흡착량이 높은 새로운 나노 다공성 유기금속 구조체를 찾아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실렸습니다.